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희날다 입니다 오늘은 53번째 개인 맞춤 향수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티를 좋아하시고 한식 바르셀로나 질센도를 좋아하시네요 질센도는 정말 그 바디 몸이라는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의 미학을 궁극적으로 끌어내 주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일러링이나 그 패브릭 이라든지 정말 그 칼같은 테일러링 그래서 단정하고 고급스럽고 어떠한 그 회의 자리나 너무 큰 그런 규모의 발표라든지 이럴 때 입고 가기도 좋은 그런 브랜드여서 단정한 선의 미학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네 가지게 됩니다 생과일 디저트를 좋아하시구요 샴페인 좋아하시고 후추 클래식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질센도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패턴보다는 단색 솔리드 컬러로 뭐 블랙이면 블랙 이렇게 단정한 단아한 요런 그 선들을 가지는 네 고런 패션 스타일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 즐기시는 갤러리를 휴가로 휴식이 생기면 갤러리 질센더 위아래 질센더 자켓 뭐 바지 이런 거를 입고 샴페인을 들고 갤러리를 걷는 모습을 쉽게 상상이 됩니다 네 단색의 질센더 블랙을 네 자켓을 입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 아트 행사에 이제 오프닝이나 VIP 세션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샴페인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샴페인을 들고 작품을 감상하시는 손쉽게 상상이 되네요 좋아하는 운동은 필라테스와 요가 운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을 하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향은 섬유유연제 향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비누향 잔잔한 플로럴한 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잔잔한 머스크 와인 머스크의 그런 향들 그런 향수들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야채 샐러드를 좋아하는 음식으로 건강한 식단 관리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과일을 고르셨고 야채 샐러드 고르셔서 뭐 당연히 뭐 양념이나 소스나 이제 이런 게 선사하는 그 맛의 즐거움도 좋아하실 거고 네 그건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왠지 야채 샐러드와 생과일을 하셔서 이런 과일과 채소와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하고 건강한 자연의 향미 이런 거를 더 즐기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좋은 거를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원료가 선사하는 자연의 그 향 그 향을 또 섬세하게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미 향수 계열을 좋아하세요 로즈 향수 계열을 그리고 머리 아픈 거는 투베로즈 딥티크 도선 같은 그러면은 딥티크 도선에 투베로즈, 투베로즈 쪽의 향수들은 좀 많이 이렇게 멀리 하시는 보통 투베로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베로즈, 제스민, 일랑일랑 이런 쪽들을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트들이 지배적인 향수들은 좀 멀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바뀌실 수도 있어요 향의 그 취향이나 이런 것도 선호도도 바뀌거든요 네 지금은 또 투베로즈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 향수 책 I Love Perfume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투베로즈는 로즈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로즈는 이제 좋아하시고 투베로즈 이런 쪽 향수에서는 White Floral 계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 향수들은 지금 이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깃털다운 이제 요런 섬위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약간 포근한 푹신한 그래서 머스키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향수들 두껍고 무겁고 이렇게 좀 가라앉고 너무 뭐 텁텁하고 요런 머스크 프렌치 관능적인 밤에 그런 머스크 말고 산뜻한 섬유유연제 비누향 같은 White 머스크 요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포근하다고도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는 그런 와인 머스크의 향수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인 머스크는 뭐 그 많이들 아시는 바디샵 네 바디샵도 있고 티에레 머스크도 있고 그리고 그 살레음이라고 해서 엇다리부르 도랑주의 The Ghost in the Shell 사실 제가 로즈를 얘기하셔서 로즈의 노트보다는 그런데 묘하게 그 살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머스키함들이 조금 핑크빛으로 막 펼쳐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he Ghost in the Shell 진짜 가루 지어지는 이렇게 어! 아! 하니날다가 이야기하는 핑크빛 색종이가 아주 얇게 가루 지어진 그 핑크빛 가루들이 금가루 말고 핑크빛 가루가 핑크의 요정들이 나를 막 애워 싸면서 핑크의 정령들이 막 나에게 와가지고 핑크빛 가루를 막 이렇게 막 회오리 치듯이 나에게 막 입혀줘 그런 느낌을 마구마구 느끼시기가 좋으실 거라서 그래서 제가 엇다리부르 도랑주의 The Ghost in the Shell 향수 일단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ESFJ님이세요 ESFJ님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살피시고 그걸 또 세련된 의사소통하는 그 언어로써 표현을 감정을 좀 표현도 굉장히 다정하고 상냥하고 세련되게 잘하시는 그래서 외교관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걸 이렇게 봤을 때 동정의 그런 안 좋은 걸 보면 동정심도 굉장히 많으신 이런 분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좀 두껍고 무거운 그런 향수들보다 섬유연제 뭐 잔잔한 그 로즈의 향 요런 향수들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시고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로즈의 향은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에센셜 오일에서도 그런 그 효과들 이를 이제 있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네 로즈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스의 승낙을 받을 때 로즈 한 다발을 이렇게 우리가 선물로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즈 향을 로즈 향에 좀 더 가벼운 느낌 요런 거 많이 지금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향수로 논픽션의 가이악플라워를 말씀 주셨고 켈빈클라인의 다운타운 켈빈클라인의 다운타운은 제가 시향한 적이 없습니다 네 논픽션의 가이악플라워는 제가 가이악플라워에 핸드크림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핸드크림의 향이 더 좀 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걸 제가 좀 봤어요 로즈의 향과 가이아우드의 향 그리고 앰버 이런 이제 향들이 좀 더해져서 살짝 그 프레쉬의 로즈드 모닝 같은 샌티플라워 로즈의 핑크 핑크 핑크의 정말 아침에 산뜻한 이슬이 맺혀져 있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타고 오는 로즈의 향 같은 고 로즈보다는 좀 더 샴페인에 적셔져 있는 것 같은 로즈 그리고 저녁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석양 노을 빛에 그 노을의 그 금빛 붉은 빛에 타는 듯한 거기에서 만나는 로즈의 향의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가이아플라워를 조거 하셔가지고 논픽션 가이아플라워 같이 가벼운 로즈의 향이면서도 지속력이 있는 논픽션은 이 가이아플라워 바디로션을 이제 입으시고 핸드크림을 입으시고 가이아플라워를 입으시면 좀 더 지속력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약간은 달큰하고 포근한 향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프레쉬의 로즈드모닝은 달큰한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그냥 달달하면 달달하고 그냥 달콤하면 달큰하고 약간 뭔가 이 두 가지 포근한 느낌까지 가진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르라보의 로즈 31이죠 르라보 로즈 31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르라보 로즈 31 같은 경우가 좀 더 그 로즈의 느낌이 아주 아주 세련미 넘치게 세련미 넘치게 등장을 해줘서 약간 그 페퍼리한 그 느낌이랑 근데 또 그 페퍼리한 느낌이 후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조금 거슬리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달콤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디함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우디함과 더해진 로즈를 달큰하다고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뭐 요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르라보의 로즈 31을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좀 더 산뜻한 느낌으로 가신다고 하면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 그거 어떠실까 그 로즈 향수를 제가 추천드리고 거기에서 아예 샴페인의 거품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흰 장미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딥티크의 오로즈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딥티크 오로즈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사이다에 담궈진 장미 빨간색 장미를 만나는 기분이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쪽으로도 한번 가 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 우디함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 우디함 쪽에서 오는 달큰한 느낌은 좀 아니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좀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리고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레이어리하게 너무 좋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리아 알레고라 거기에 가셔서 매그니파잉에서 로즈가 있고 머스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샌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로즈와 매그니파잉의 로즈와 머스크를 한번 레이어링을 하셔서 입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저는 좀 더 머스크도 이제 좋지만 우디함과 함께하는 그래서 좀 더 지속력을 가지는 그 로즈를 갖고 싶으면 로즈와 샌다이오드 그 두 개를 한번 불가리아 알레고라에서 하얀색 병이거든요 하얀색 병의 매그니파잉 그래서 그 두 개로 레이어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아예 저는 정말 이제 좀 더 짙은 검정빛의 로즈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근데 전혀 섬유연제의 그런 잔잔한 느낌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나온 향수들 중에서 가장 짙고도 짙은 정말 그 검은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로즈로 가신다고 하면 프레드릭 마리 포츄리어벌 레이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로즈 향수들을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레이어링도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또는 조말론에 가시면 조말론에서도 그 레드 로즈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조말론에서도 레이어링을 하실 수 있는 그 다양한 향수들이 또 있으니까 그 조말론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 봐요 5개 이상의 향수를 가지고 계시고 연인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 받으신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친구가 쓴 향수가 좋아서 향수를 사본 적이 있다 정말 외교관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들의 향을 이렇게 만나시고 그 향이 좋아서 또 사시기도 하신 분이라고 첫사랑이랑 동아리 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땡땡이 향이 좋은데 그 향수로 이방 뿌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렜고 그때부터 나로 기억되는 향을 찾아다녔다 라고 적어주신 20대 여성분이세요 어머나 너무나 몽글몽글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향수들에서 뭔가 나의 향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 책 아일러브 퍼퓸에 로즈 쪽 향수들 이렇게 많이 추천드렸으니까 로즈 쪽 향수들 한번 탐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레이어링도 해보시고 또 로즈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과일 쪽으로도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스만투스 향수라든지 아니면 복숭아 쪽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일 쪽으로 넘어가서 블랙커런트랑 로즈의 정말 그 절묘한 조화 비온 때 많이들 입는 또 향수로 한국에서는 자리매김을 한 거 같아요 딥티크의 롬브로단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져요 구체적이고 제가 알 수 없는 향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향수 가게와 먼 곳에 있는 경우 시향이 어려운데 한이날다님을 통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를 완성시켜주는 말씀이세요 더욱더 좀 더 손쉽게 상상할 수 있는 향으로 향을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찬란한 찬란한 앞으로의 그 내일을 많이 멀리서나마 향기로운 내일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고 격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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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